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 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에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덕과 울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9도가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불씨 관리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7도, 포항 8도,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밤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풍랑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올해 5,3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절반은 시설과 주차장 개선에 투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복합청년몰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권을 육성하는 데 올해 전통시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상인 주도형 체제로 전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토고와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토고 정부와 협력해 토고, 카라주의 농산물 가공단지를 개발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과 새마을 연수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게 됩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기본적인 사항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했는데 행사 제목과 날짜, 금액만 표시돼 있을 뿐 어디서 누구와 썼는지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접대성 경비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휴일과 심야 시간, 술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울진근 의회는 그나마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나 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영덕군 의회는 기본적인 사용 내역조차 스스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군수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는 있지만, 행사 제목과 인원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사용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 자동차 부품 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직원들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통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합의서를 작성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측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명예퇴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임금 삭감, 일부 사업 매각, 전환 배치 등에 합의하는 등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 동참해 왔지만 회사가 이 같은 노조의 노력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잇따른 경기 불황 속에서 사측의 대화 중단과 일방적인 명예퇴직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사용자 측의 일방적 통행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모든 사업 중으로 번져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곧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에 대한 심화가 격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 지역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최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경주 지역 산업계도 경영난에 빠지면서 노사 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사업장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새해 첫 봄문 후반 달빛 걷기 행사가 어제 저녁 6시 30분 봄문 후반길 1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미션 릴레이가 걷기 행사 중에 펼쳐지며 지역 공연팀의 달빛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봄문 후반 달빛 걷기 행사에는 지금까지 7만 5천여 명이 참가해 경북의 대표 야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해 들어 경북도청의 실국장이 모두 바뀌면서 이철우 지사 체제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동시에 특보 2명이 추가 임명돼 비서진도 모두 갖춰졌는데요. 특보가 경북도청에서는 없던 제도라서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1월 1일자로 임명된 특보는 박수형 기획특보와 정희용 민생특보입니다. 작년 7월 이철우 지사 취임 당시 임명된 김민석 정책특보, 임대성 청년특보와 함께 이 지사, 비서진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셋은 의원 시절 이 지사의 보좌진이고, 한 명은 지난 도지사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기는 별도 규정 없이 이 지사 퇴직 시 함께 면직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전국 시도에 모두 43명의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경북에서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특보의 역할은 소통입니다. 각각 기획, 정책, 민생, 청년 분야에서 이 지사와 행정조직 간, 또 행정조직과 민간과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지사와 오랜 기간 일해왔기 때문에 지사의 의중을 일반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벗어난 부분을 채워주자는 겁니다. 도지사실 개방을 제한해 공간 배치가 바뀌었고, 작년 말 국회 예산정국에서는 서울에서 한 달간 머물며 경북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일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 역할은 부지사급인 이달이 정무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출신으로, 역시 경북의 전문 임기재 정무실장이 임명되기는 처음입니다. 내 외부 소통 역할로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킬 거란 기대와 함께, 지사 측근으로 옥상옥 또는 이른바 문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일본의 양심수가 억울하게 44년간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심수의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35년 전 옥중 결혼을 한 호시노 후미야키 씨와 아키코 씨.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감옥이 갈라놓은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을 연결한 것은 그림과 시입니다. 후미야키 씨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키코 씨가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들 부부의 그림과 시를 전시하는 시화전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호시노 후미야키 씨는 1971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를 주장하는 시위에서 경찰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나온 목격자의 불명확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 후미야키 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44년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미야키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촉구하고 석방운동을 벌이고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시노 후미야키 씨 석방을 위한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전쟁에 반대하는 인류의적인 호소가 국경을 뛰어넘어 한일 간 연대의 끈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달 27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시간과 장소를 정해 경찰에 순찰 요청할 수 있는 탄력순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경찰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과메기 포장 박스에 순찰신문고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탄력순찰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채당금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4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소액채당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채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임금 채불 규모는 지난해 1조 6,472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주 황립단길이 인기를 끌면서 이색적인 볼거리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감을 담은 목판화 갤러리를 노지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황남동 어느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노점상.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목판에 새겨졌습니다. 조용한 산사의 아침과 삼릉의 소나무숲, 신라 천년의 유적들도 목판화라서 더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전진은 작가는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경주로 귀향한 뒤, 대학 시절 이후 놓고 있던 조각돌을 다시 잡았습니다. 추상계열이 주를 이루는 목판화 시장에서 서민의 삶을 흑백으로 찍어내 주목받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기보다 세밀한 묘사를 살린 목판화 500여 점이 전시된 갤러리는 황리단길에 특별한 감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부산 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버전이 포항 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리고, 새해를 여는 소리 위드 장사익 공연이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콘에서 펼쳐지며, 오인섭 초대 개인전이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지연입니다. 한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덕과 울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가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불씨 관리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7도, 포항 8도,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밤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풍랑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